반갑습니다. 좀 더 찐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의 각층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1호 컬러리스트, 컬러 마술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민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컬러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김민경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1993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이 컬러리스트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신 김민경 대표께서 오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름은 들어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색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 색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다음에 색을 통해서 사과와 감성을 좀 더 높여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색으로 행복을 주는 여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행복 때문에 많은 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색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이유는 뭔가라고 궁금할 것 같은데 김민경 대표께서는 내가 색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제가 되게 스타일리한 거, 트렌드한 거, 어린 시절에도 뭔가 이쁘게 꾸미는 거, 또 만들어서 누구를 주는 거. 그게 만족도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시각 디자인 같이 디자인을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학 가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나는 정말 멋스러운 디자이너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공항에 그 당시에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몇 번가에 서 있으면 나를 데리고 오겠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왜 나를 공항에 못 데려올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유학생들이 다 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일을 하고 시간이 남아야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 내리는 시간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어떤 곳에 서 있는데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도시가 너무 건축물이 높고 이런 건축물 안에서 내가 지금 과연 뭘 할까라는 게 첫 번째 문화적인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은 간판이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면 LED인 거죠. 간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 시체만 봤던 그런 간판을 보고 갔는데 간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러한 세상이 있나라는 거를 제가 약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안 되죠. 말귀도 못 알아 듣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가는 장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잘못 왔구나. 나는 좀 더 낭만적인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작은 유학을 가서 처음 느끼셨군요. 그런데 이 변화에서 색이라는 것을 갖고 오게 된 거잖아요. 이 색을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KMH 퍼스널 168 가이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걸 K컬러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텍스탈 공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갔는데 그냥 소재가 어떤 염색에 대한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 한 면이 단추가 다 염색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많이 못 봐둔 단추들이잖아요. 색깔을 우리 블랙 쓴다든가 회색을 쓴다든가. 그렇죠. 하얀색. 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컬러로 알고 있는 것도 한 5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추가 몇 천 가지가 쫙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톤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단추를 보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색된 천이 들어오는데 블루가 정말 수천 가지인데 섹션별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두고 블루, 스카이 블루, 블루, 라이트 블루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많은 염색이 된 거를 어떻게 섹션을 나누는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통역해달라고 했더니 옐로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블루. 웜 메이스죠. 그런데 우리는 블루가 따뜻하다는 걸 못 느꼈죠. 그 색깔에 대해서. 차갑다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블루에서도 예를 들어서 블루 안에 블랙에 들어가 있다. 블루에 화이트가 들어가 있다. 섹션이 나눠지고 거기에 톤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어? 내가 고정과는 다르네. 어떻게 블루가 차갑지. 옐로우에 따뜻하다고 해서 저걸 웜베이스라고 얘기할까.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하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연구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뭔가가 돼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나 반드시 이거 알바를 하든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불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불호를 잘 못해요. 희한해요.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발음이 악션이 다르니까. 그래서 재미나게 프랑스를 돈을 모으면 6개월 동안 돈 모으면 프랑스 한번 갔다 오고 돈 모으면 갔다 오고 하면서 조금씩 제가 내 세계를 가이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퍼스널 컬러를 들여오셨잖아요. 이걸 갖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컬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인 거예요. 그런 자동차는 다 세계적인 차인데 이 칼라를 만드는 칼라 코드니터, 칼라바레이션은 어디서 할까? 그건 독일이야. 그래서 또 막 서치는 엄청 해가지고 내가 그 칼라바레이션 하는 독일을 가야 된다. 독일을 무작정 갔어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연구소에서는 사람을 알바식으로 일을 해도 와서 견학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 돈 안 받겠다. 나 지금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아본 결과 독일은 그러한 일에서 자동차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거지 정말 제가 원하는 정말 트렌디한 이런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독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낭비한 것 같다.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돈을 좀 모아서 사라지면 그 옆에 어린아이 갖다 뭐 하나 갖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친화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그분들한테 항상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연락을 계속합니다. 연락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제가 프랑스랑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다 보는데 프랑스는 칼라리스트라는 직업 직종이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세계적인 브랜드는 다 칼라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직종이 따로 돼서 이렇게 직업이 있구나를 알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 거를 갖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칼라 바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색상을 도장하는 바레이션을 해요. 색깔을 만들어내요.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색깔에 어울린 톤 베이스를 맞춰주는 게 퍼스널 칼라거든요. 그걸 살짝 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울린 색깔을 알려주는 걸 먼저 스타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좀 더 가까이 편하게 다가가겠다고.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데 퍼스널 칼라는 나에게 어울리는 칼라도 있지만 퍼스널 칼라는 브랜드의 하나의 아이템티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 제품에 맞는 색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퍼스널 칼라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부분을 슬쩍 빼다가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칼라를 가리키는 걸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만들려고 했죠. 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책을 하는데 다섯 번을 교정을 했어요.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책을 어떻게 더 이상 쉽게 할까요? 해서 만들어진 게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책을 정말 썼어요. 썼던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98년도에. 말씀하신 KMK 165의 칼라는 너 칼라 하는데 너희 나라 상기적인 칼라 얘기해. 오방색?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청의 색? 그럼 너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은 뭐야? 베개 민족. 화이트? 붉은 안마 레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고 났는데 황공에 대한 색깔을 저도 얘기할 때 그런데 오방색을 내가 과연 어디다 사용했을까? 보자기 싸는 거. 선물 주는 거. 무슨 행사 때. 그 이후에 오방색 쓴 적 있고 단청의 색깔, 건축의 색깔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정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활할 때 아파트 이런 공간 디자인에는 단청의 색깔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옷의 디자인도 없고. 월드컵이 생기면서 빨강이 좋습니다가 퍼센티지가 바뀐 거고요. 그 전에는 파랑 색깔, 빨강은 싫다고 그랬어요. 아, 뭐 연상 색깔 너무 싫어했는데 그 다음에 붉은 안마 나오니까 빨강 너무 정열적이에요. 뭐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은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선조들이 왕이나 어떤 서민이 못 쓰던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빨강 색깔, 파랑 색깔, 노랑 색깔이 나오고 얘네들의 첫 번째 퀘스천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중국에도 그 색깔 있어. 야, 일본도 그렇잖아. 동양의 색깔들이 다.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반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너네 나라 같으니 도시 색깔이 거의 다 회색이야. 자동차도 비슷해요. 아파트도 다 그렇고 자동차도 다 시커멓고 색깔 그래. 네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컬러를 하는 거야.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아, 한국에 있다는 색깔을 꼭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방탄, 싸이. 이 친구들이 한국을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싸이가 파리에서 무대를 하고 나서 제가 드립시설 같더니 제 여권을 딱 보더니 아, 꼬리엔너! 이랬더니 막 물어보는 거야. 너무 신나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방탄? K컬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K-POP? K-뷰티? K-컬처? 그런데 K컬러가 없네.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K&K 168컬러를 2006년도에 만들어놨어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칼라는 했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표진색은 인쇄색은 다 할 수가 있는데 표진색을 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정말 똑같은 기준이 되는 색깔. 이거는 페인트를 압축해서 하는 거거든요. K-컬처. K-컬처를 대변하는 K-컬러까지 또 만들어졌는데 또 이렇게 컬러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이런 생각난 에피소드. 내가 우리나라 산업의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꿨어.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컨설팅 색깔을 디자인하면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컬러는 위약금이 엄청 세요. 왜냐하면 색깔은 특허가 없어요. 먼저 만든 사람이 완전히 달리는 거예요. 그 후발주자는 덜 팔려요. 그래서 컬러를 먼저 하면 제가 이 색깔을 만들 때 어떤 어떤 색깔을 배합하고 온도와 모아 이걸 다 기록을 해서 만드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회사랑 계약서를 좋아서 대기업에서 좋아서 계약서를 딱 쓰려고 법무팀이 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100배 써 있어요. 위약금 100배. 법무팀에 얘기했어요. 제가 연예인도 두 배인데 왜 제가 100배예요. 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떨려서 못해 했더니 선생님이 이거 나올 때까지 말씀만 하시면 100배 위약금을 물 일이 없는데 왜 떠세요. 저 못해요. 하세요. 못해요. 이거 계속 한 거예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내가 100배 위약금을 물면 난 망하는 건데 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인을 너무 심차게 했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100배의 위약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는 제가 처음으로 색을 가전제품 넣는 거예요. 보통 가전제품 하면 흰색, 검은색. 블랙.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그 회사들은 경제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의 판매율이 있는가. 그럼 저희가 딱 보면 아프리카는 메인 칼라가 뭐고 홈페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뉴욕은 어디고 유럽은 어디고 이것만 있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를 컨설팅할 때 제가 추세 자체가 레드라는 트렌드가 되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태리에서 유행이 나오면 이렇게 넘어서 한국에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가전제품이 나오면 그 해 바로 1월 달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전제품 모터쇼 라든가 이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색깔을 제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가 생기는 거죠. 아니 내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하고 어떤 자동차에 같이 컨설팅하고 있는 그분이 칼라 코디니터라고요. 색을 만드는 것만 해요. 조색.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배 앞에서 이 색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확 뿌려요. 기계로 거기다 알료 몇 퍼센트 넣으면 다시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 보면 코팅되듯이 기스 안 나가 하면서 반짝반짝하는 그 크리어 알료를 또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랑 몇 십 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쭉 내도 와인 색깔을 종류별로 쫙 만들어요. 그다음에 칼라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디자인을 해서 쫙 판을 깔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준비해서 너무나 멋지게 프리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막 정말 막 딱 그림만 봐도 저거 사고 싶어. 광고 형태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에 해외 국내 영업 마케팅 다 들어와요. 디자인팀 다 들어와요. 사장 본부장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브리핑하는데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저는 철칙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근데 되면 더 좋지. 안 되면 어떨까 생각 안 해요. 안 되면 그만이지. 다른 회사 가서 하면 되지. 제가 그거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 안 하면 타임 놓친다. 이제 이런 액션인 거죠. 저희가. 근데 다 손들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20대 80 30대 70이 제일 높은 거예요. 성공률 30%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30대 70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공률 60% 이거 어떻게 얘기 안 해요.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라도 팔리면 훨씬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을 딱 하고 국내 가전제품에서 최초다. 저는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김윤소 선생님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홈시어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네도 와인 색깔이에요.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부분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즘에는 취업할 때도 네. 나한테 맞는 색상의 의상 네. 아니면 화장 이런 걸 하고 하면 더 유리합니까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같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전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같이 어차피 딱 양목이 있죠. 아나운사는 아나운사 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공무원은 공무원 같이 해서 그게 틀이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보세요. 국회의원들 잘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같은 유니폼을 입으세요. 국회의원이 돋보이고 세련되고 멋스럽게 가야 되겠죠. 그네들에 맞는 색깔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타일을 분석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던 하면서 하는 말이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분들 보면 옷을 너무 잘 입으세요. 스타일을 다 분석하고 그네들이 어울리는 거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외모잖아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느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대화하지 않아도. 그 대화하지 않고 보는 이미지를 왜 틀에 맞게끔 아나운서같이 국회의원같이 공무원같이 해야 되느냐. 그게 어느 시점에 조금씩 저희가 계속 전략적으로 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나운서가 딱 아나운서같이 안 하면 참 촌스러운 거예요. 얘가. 그런데 머리에 살짝 풀르면 괜찮은 거예요. 실력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얘는 항상 정갈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승무원은 그 직업에 맞는 승무원복을 입는다. 걔가 비행기 내린 순간에 저는 승무원을 몰라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걔는 그 직업에 맞는 것만 했지 평상시에는 정말 비행기 내렸는데 선생님 안녕하셨는데 누구지라고 할 정도 걔네가 굉장히 멋스럽게 하자고 댕긴다. 당신네들은 그거를 너무 젖어서 댕긴다. 나의 칼라나 나의 스타일을 하는데 이걸 유니폼까지는 하지 마라. 요즘 기업은 틀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약간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은 모든 기업에서 옷을 자유해요. 네타임이고 뭐 디자인을 합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지금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바뀌면 거기에 정사자도 바뀌겠죠. 우리는 이제 반대로 기업의 오너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이 말하는 게 당당함과 그다음에 너에게 맞는 옷을 너의 것으로 느끼게 입는 거. 그 스타일을 분석해라. 체형도 분석해라. 분석해서 입지 남들이 유행하고 어울린다고 입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안경 쓰셨잖아요. 안경도 이미지거든요. 안경도 저는 악세사리라고 생각해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악세사리를 썼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맞는 색깔을 안경을 선택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트렌드하고 아주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당함과 건강함이 자기가 면접을 봤을 때 그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이래요. 건강한 사고 건강함 당참 자존감 그거가 있으면 너의 외모에 내가 이게 과연 어울릴까 이 색을 했을 때 나한테 어울릴까 보다는 너의 색깔을 찾아라. 그게 너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저의 색깔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본인에게 맞는 색깔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보통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좋아하는 색깔 근데 좋아하는 색깔이 가끔 바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그래서 자기 사이클이에요. 늘상 봤고 느꼈고 했던 좋아하는 색깔이 어울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첫 번째 너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어울려? 그러면 전문가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옷에 등판 갖고 하는 거예요. 등판 전문가가 아니어도 옷은 등이 있잖아요. 등의 색깔로 와이사 쓰고 비교해도 금세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색깔이 아니어도 그리고 데콜 라인에서 이 가운테만 색깔이 맞으면 작게 색깔이 안 맞아도 돼요. 반사가 되잖아요. 이 라인만 코디네이터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칼라 차트를 만든 것 중에 하나는 피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서 피부색에서 그냥 립 칼라 색깔을 얼굴이 갖다 대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되게 특이하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내 피부 색깔이 어울릴까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내가 주로 쓰는 색깔 남들이 가장 어울린다 생각하는 색깔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했을 때 편한 건 사이클이에요.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왜 이 색깔을 입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지 하나고요. 또 한 단계는 남성들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어요.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쓰지 않고 그냥 입는 거 입고 싶어요. 내가 점점 늙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점점 늙어서 그 감각이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계속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내가 이 색깔을 좋아했었나 언제 이 색깔이 왜 좋지 아니면 오늘 왜 그린 색깔이 좋지 이렇게 오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부족한 거는 좋아하게 돼요. 먹는 것도 내가 오늘 뭐가 부족하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시각적인 거가 안면 인식을 분석하고 빛을 분석하고 색을 분석해서 12달을 36가지를 분석해서 똑같은 칼라인데도 부드럽냐 어둡냐 다크하나까지 다 세분화시켜서 칼라가 딱 PC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칼라 차트를 가서 클릭을 하면 배색도 AI로 다 되거든요. 책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가상영상을 보는데 이게 바로 요즘에 메타버스 시대는 누구나 터치하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대가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접근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검증도 되지 않는데 그림을 보고 괜찮아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요. 그렇죠. 근데 그 물건이 괜찮으면 계속 그 집에 물건을 사요. 맞습니다. 그냥 메타버스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가상의 현실인데 나는 돈을 내면서 물건을 사면서 하는 시대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핸드폰 하나로 나의 칼라 아는 시대를 저는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색깔을 인쇄 색깔까지 알집이나 CMA 칼라가 정확하게 이 색깔을 클릭하면 인쇄 색깔 똑같이 나오게끔 제가 기준을 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색종이나 도화지나 이런 모든 것들 표준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없잖아요. 다 달라요. 또 나온 데 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표준색은 변하지 않고 100년이 돼서 똑같은 색을 그 코드를 넣으면 만들어내는 거는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색깔이 편하게 다가가고 싶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퍼스널 컬러인데 사람들이 이건 좀 오해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많죠. 어떻게 있습니까? 퍼스널 컬러는 진짜 전문가가 트래핑이라는 진단천 반사천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고 네. 대고 그런데 그 천도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 가보면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이 색이 얼마 몇 퍼센트의 봄에 대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가 돼 있는 것들을 사용해요. 그게 맞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할 때 다 그걸 입증을 하고 저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예전에 그냥 논문 하도 선행사례가 한국에도 없으니까 또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정말 가벼운 그냥 천에 갖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개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람은 오차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맞아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잘못 오답을 줬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잘못된 답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진단자들이 주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닌 객관화되어 있는 진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단을 받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컬러 하나가 그냥 나의 색깔이니까 그 계절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겨울이에요. 겨울? 그런데 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오늘 네드를 입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겨울 색깔에도 노란 색깔 그린 색깔 브라운 색깔 잘 안 어울리니까 저는 안 입어요. 베스트 컬러가 있어요. 제가 인디그블루가 베스트 컬러예요. 블루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매일 퍼스널 컬러가 나에게 베스트 컬러로 해서 매일 그 색깔을 입으면 그 컬러가 남들이 그렇게 너는 정말 베스트 컬러라고 얘기를 못하죠. 시각적으로 그 색깔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너에게 맞는 컬러를 입는데 베스트 컬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그것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극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계절에서도 넘나들 수 있어요. 나에게 좀 웜베이스를 웜베이스를 입고 싶다 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 입어야 되고 그 계절이 안 해도 그 계절에 옆 계절에 부드러운 색깔을 입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베스트 컬러의 그 계절에는 많은 색깔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다섯 가지 색깔 정도로 어울린다면 엄청 많은 거예요. 톤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퍼스널 컬러가 정해져서는 그 색깔만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도 있다. 오해도 있고 그 다음에 50% 이상의 퍼스널 컬러를 맞춰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화려하고 강하게 생겼어요. 머리 색깔이 어둠은 겨울 색깔을 하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저는 머리 색깔을 썸머 색깔의 밝은 브릿지로 했거든요. 그렇게 퍼센티지 맞춰주면 굉장히 어울리는 컬러로 가죠. 사람은 대고 하면 색깔을 맞출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면 기업들도 보면 자신들의 퍼스널 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그거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 브랜딩은 뭐냐면 기업에서 원하는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은 골드 색깔인데 내도완이 바뀐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이미지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각시키다 보면 그 회사의 퍼스널 아이템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대기업이라든가 세계적인 명품을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색깔과 디자인을 오랫동안 고유의 어떤 트렌드 같이 가는 경우에 그게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 그 색깔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딩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미지가 너무 바뀌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팩트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고유의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시점 됐을 때 조금씩 바꿔줬지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면 퍼스널의 아이텐티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직장에 들어가는 젊은 친구들한테 너의 아이텐티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걸로 어필을 먼저 해라.